통합 문제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통합 1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현재 시트에서는 표 1, 표 2, 표 3에 각각 서울, 경인, 제주지사 판매 현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표 4에다가는 표 3개 데이터를 합쳐서 1, 4분기 판매 학계를 구하고자 하고요. 표 5에다가는 1, 4분기 판매 건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판매 학계를 구하고자 하는 영역 G10부터 J15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의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신 다음 첫 번째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A2부터 D7까지 선택하고 추가 두 번째 A11부터 D16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세 번째 A19부터 D24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첫 번째 행과 왼쪽 료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합치겠습니다. 통합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두 번째 판매 건수를 구할 G19부터 J24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통합을 클릭하시고 함수에서 개수를 선택하신 다음에 범위는 조금 전에 작업을 해놔서 들어가 있는데 혹시나 잘못됐거나 아니면 없다면 범위 드래그 하셔서 추가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판매 건수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 2번 예제 통해서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통합 2번은 표 1, 표 2, 표 3, 1월, 2월, 3월 달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담당자별 지역별 최대값 또는 담당자별 지역별 최소값을 구하는 예제입니다. 첫 번째 최대값을 구해서 표시할 영역 G5부터 K9까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서 통합을 클릭합니다. 함수는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참조에 와서 표 1의 데이터 선택하고 추가 두 번째 표 2를 선택하고 추가 표 3을 선택하고 추가합니다. 그리고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통합하고자 합니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확인 클릭합니다. 다음 두 번째 최소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G12부터 K16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통합을 클릭한 다음 함수만 최소값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표 1과 표 2, 표 3의 데이터를 가지고 최소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통합 살펴보셨습니다. 데이터 통합 살펴보셨습니다.